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할로윈때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물론이죠. 일석티비 초간단 보장합니다. 준비할 재료는 시중에 다 파는 것. 밀크 초콜릿을 뜨거운 물에 중탕으로 녹여. 아몬드와 아몬드 모양 초코를 녹인 밀크 초코에 살짝 찍어 초코 스프레이나 다진 아몬드를 묻히면 맛있는 도토리 와삭 다람쥐 칩과 데일이 좋아하는 도토리 굳을때까지 기다리면 완성! 이제 도토리 주우러 가볼까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도토리 많이 주우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